태풍이 다가오면서 하늘빛도 흐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지역과 서해 5도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비가 약간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태풍 마이삭은 현재 매우 강력한 세력으로 북상 중입니다 내일 밤 제주도 동쪽 해상을 바짝부터 지나간 뒤 모레 새벽 3시 부산 북쪽 약 20km 육상에 상륙을 하겠는데요 이후 동해안을 지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부터 내리겠습니다 100에서 200mm가 예상되고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많게는 400mm 이상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수도권으로도 초속 10에서 30m의 순간적인 돌풍이 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서울과 인천의 내일 한낮 기온 26도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파주와 동두천은 낮 기온 25도로 내려가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가평도 최고 기온 25도 보이겠고 경기 남부 지역은 최고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이 최고 7m 동해상은 8m 남해상은 무려 12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항공기 주변에 불러주시는 금요일에 불러주시지만 소속한 마치까지 일요일에 불러주시는 조치에 불궁화 연구에 흘린다 조치에서 35도는 금요일에 불러주시는 분야에 불러주세요 교사회에 불러주시는 분들에게 불러주시는 분야에 불러주시기 바람이 부족합니다 불행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 somethings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